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화재 감시자의 배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시행해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부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기관장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차별화된 부산형 금융모델을 만들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웅천에서 소호구간을 연결하는 해상교량건설의 첫 삽을 떴습니다. 여수시는 해상교량건설 사업에 670억 원을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해상교량은 이순신 장군의 장검과 가망만을 순항하는 요트를 형상화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여 백제문화단지에서 2018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대전이 개최되는데요. 이번 농촌 융복합산업대전에서는 도내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생산한 우수농특산물과 가공품 그리고 시군별 1차 농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이 25년 만에 추진됩니다. 민간사업자 장유여객터미널 법인이 사업비 1,570억 원을 투입해 무게동 일대에 시외 고속버스터미널과 복합시설을 세웁니다. 내년 초 착공을 시작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물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합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불투수층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도시 침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공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특별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대상과 기준, 방법 등 내년에 시행될 미세먼지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